흐하핳하핳 흐하핳하핳 저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 이제 파이팅! 좀비고 오랜만이다 그쵸? 곧히나리가 자 빠르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힐러라고 함은 뒤에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원래 힐러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바로 탈려줄 수 있거든 이런 힐러들 자 이렇게 탈려주면 되구요 저게 안죽어 가시죠 샤이퍼모드는 약간 시원시원하고 좋구만 ran 오호호호호 좋아요 좋아요 가시죠 가자아아아아 가자아아아아아아않가자아아아아아 보싱하니 아니올슨 벌써 죽었잖아 이런 아 보싱하니 덕분에 샀거잖아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런 터졌어 시청자분이 터졌어 야 가자 가자 제 포지션은 뒤에 포지션입니다 뒤에 포지션 어차피 죽어도 다시 타라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자 엄청난 컨트롤로 컨트롤로 엄청난 컨트롤로 잡아주는 겁니다 아 괜찮아 난 알아서 타라하니깐 아주 좋아 그리고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회복이 됐구요 뭐 끝났죠 뭐 게임 뭐 굿시나리가 타라나는 이상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나갈 수 없죠 위로 재나가 되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을까 일자로 가면 되요 가자 가자 아유 굿시나리 가자 분명 누가 돌아가실거라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어 뭐야 내가 죽었잖아 잠깐만 잠깐 내가 죽었잖아 괜찮아 원래 내 포지션이야 어 뒤에 있는게 내 포지션이야 대찌마요님 위험해 대찌마요님 위험해 대찌마요님 위험해 내가 도와줘야돼 어디갔어 아 이런 또 내가 살려줘야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왜이렇게 좁아 좀비들이 왜이렇게 많이 와 잠깐만 잠깐만 아오케오케 오히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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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별로 인정하기 싫은데 네 별로 인정하기 싫은데 네 준비고도 가끔해요 잘하는건 아니고 네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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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찌 아 아 진짜 개찌님 탈리려다 죽었잖아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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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니요 포기 안해요 치즈를 올린다면은 또 모를까 치즈 기다리고 계신 분 혹시 안계시죠? 네 계시멘 리방어입니다 말씀하세요 자 이번 고박실보 아 아 나 아 근데 돈 하나에 내 자존심을 팔려니까 어 안 되겠는데 네 어떻게 영 하나 더 올려주시면 안 흐흑ㅎ' 흐흐흫흫흫흫 이게 내가 좀 양아치 같다 흫흐흫 흐흫흫흫 흐흫흫흫 내가 좀 양아치 같아 오우야오 미압미압 자 대기하고 계신 분 아니시죠 네 추가금 충전이 그렇게 되어있진 않아요 어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 아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인정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인정하나 하는게 어 어렵나? 응 절대 자존심을 판게 아니에요 돈 하나에 자존심을 파지 않았어요 저는 네 돈 하나에 절대 자존심같은거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지같은거를 돈으로 팔지 않아요 네 네 저는 절대 어 어 고발실보가 맞는거 같아요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5천 치즈를 얻을게 있다니 이런 아 왜그래요 아 거짓말이라니 잠깐만 추가금 저거 수락하기에는 좀비들도 많잖아 잠깐만 오 깜짝이야 놀랬다 잠깐 수락해야 돼 수락해야 돼 아이고 5천원 6천원까지 아주 감타합니다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시다니 잠깐만 오케 가자 핫 핫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이게 바로 컨트롤 고수나리 밖에 못하는 컨트롤 어 실수했다 오케이 자 고수나리가 살아났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좀비들 다 박살내주겠죠 올라와 올라오라고 올라와 어어 왜 막혀있냐고 깜짝이야 아악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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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컨트롤 보여줍니다 자 유일한 희망 고수나리가 아 ú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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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 별 그러다 Tony 오오오! 아웃사이더다 가자 살려야 살려야 살려 교차나 골스나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겄 터진다 가자 혹시 대개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 말씀해주시지요 으아아악 전설이 살아납니다 전설이 살아나요 좋았어 전설이 살아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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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프니구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가자 메딕이 그 스턴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로와 가자 이렇게 대찐 님도 살려주시고 자 하실분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리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왜이렇게 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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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갔다고? 이거를? 자 혹시 대기중이신 분 안계시죠? 네 아 막힌 문 아 자 진 진 끼리 갑니다 깬걸로 치죠 뭐 어 깬걸로 제가 돈 가지고 제가 돈 가지고 고박스바라고 인정할 거 같으세요 네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저는 자본주의에 진 예 자본주의에 진 사람입니다 자 네 가자 이게 제일 어려웠어 내가 내가 알기론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걸로 기억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ㅇ merak 왜이렇게 괜찮아 우리 시청자분이 해주시지 않을거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오 오케이 갑시다 아포칼리스 갑시다 자 고스나리한테 맞아도 아포 죄송합니다 아 들린다 구독자가 줄어가는 소리가 들려 자 일단 시작합니다 좀비고가 있구나 그래요 같이 해요 고스나리같은 고술이랑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데 뭐야 나 그게 없을지 안되잖아 아 젠장 망했다 어오어우 등졌네 얘 뭐야 얘 딤 좋잖아 그쵸 아프면 튀어 가야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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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도망가게요 도망가 도망가시라고 여기가 아니구나 야 그리고 아 좋아요 근데 길이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여긴가 뭐 아마도 다들 가셨을꺼야 골스나리가 이렇게 헤매도 우리 길 안헤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어어어어어어 아팠어 아파 죽을뻔했어 자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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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결해 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해결해 주면 돼 왜 이렇게 구내를 해 가죠 가죠 이게 바로 골스나리 없었으면 게임 끝났어요 골스나리 없으면 게임 끝났다고 오 오 뭐야 오 야야야 오어 우어어어어 기가 막히죠 어디로 가요 여기 가자 그래 오늘 꽤 보자 한번 어... 드로는 좀 그런거 같고 나는 지금 이게 맘에 들어 그냥 공격력만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거 같애 아주 좋아요 아 이런 전이다 자 휘안님 잘 살려드릴게 아이 그럼 컨트롤 필요없어 그냥 그냥 무지형 돌진 무지형 돌진이면 되지 왜 아 1234님 또 오셨군요 고스나니 리액션을 보러 오셨구나 아주 좋아요 이미 리액션도 타입 다 끝났어요 이제 재미없을 겁니다 예 이제 재미없을 거예요 어떻게 재미없을 거야 재미를 드려야 되는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고스나니가 실력에 실력을 이제 오빵하기로 했거든 그런 고로 이제 고스나니는 재미가 없을 거니까 네 혹시나 혹시나 나가신다고 해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내 여자친구가 되라 좋았어 현실반영이 그대로 돼 있잖아 가자 여기가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얼마나 쉽게입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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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자만감 금지가 있어요 어디 어디 자만금이 없잖아 잡 네 자만감금지 그리킴는 지금 미션클리어 못했길거야 물론 난 자만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자만을 한 적이 없지만 당연히 참여 가능하죠 오케이 리방하겠습니다 리방할게요 아니지 리방할 필요가 없지 일원이 많이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저기 구경으로 이렇게 시청으로 이렇게 가고 하면 되지 아 대찌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아 참 아 이런 네 관전 키면 돼요 자 일로와 일로와 쭉쭉 에너지 달고 있죠 지금 쭉쭉 에너지 달고 있어요 이불 아이 이불 쪽에서 나가기 싫은 아이 아 이런 마치 나는 안 고를래 나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가고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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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여기는 파워 없나 파워만 업 시키면 되는데 나는 없네 딱 좋아 난 지금 이 기타가 딱 좋아 어디 어디 어? 어딨는데 놀러야 되는데 이거 아 같은 걸로 해야지 되는구나 아 아하 그렇구만 나는 나는 돈에 돈에 오늘 고박실보가 된 사람입니다 젠장 저는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파워 없은 없나? 아 작업대 두 달 만에 정보네 어 두 달 됐어요 맞죠? 가자 스턴을 걸어주고 이쪽으로 빠르게 오겠지만 두 달 만에 강해졌다고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니 시청자분이 아니 잠깐만 아우 잠깐 잠깐 시청자분이 계시잖아 잠깐만 시청자분 제가 그 꿈의 쇼 깨어나게 해드릴게요 네 아우 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가자 아니에요 아 날먹챔이라고 하니까 죽었잖아요 12성사님 오케이 좋았어 가자 일로와 내가 너를 바깥에 바깥에 나가게 해줄거거든 내가 너를 바깥에 나가게 해줄거거든 좋았어 아주 좋아 보스나리같이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게 필요해 아까전에 내가 저기 그 뭐냐 무슨 게임이었더라? 어 그럴 때 뭐야 뭐 막잖아 잠깐만 막잖아 포립 잠깐 어 뭐야 대궁지주 만만케는 뭐야 아 이게 앞에 공격이 안되는구나 얼른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아 아 이런거 보여드려야죠 어 자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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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몰랐다 아니 이거 이거 몰랐다 아 젠장 책에 깔려 죽었잖아 가자 가자 잡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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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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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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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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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이런 고스나리의 아니 퀴아님의 유일한 희망인 고스나리가 죽었다 아 아 이런 힐러가 없구나 잠깐 힐러가 없었어 아 어쩐지 뭔가 이상했어 아 내가 힐러를 골라줘야되네 안되네 아 이런 보여주실 줄 아는데 보여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님들 세대에서 경험했을 법한 백티비를 저는 지금 경험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보여 드린거 아닌가 예 말이나 못하면 유튜브 중에 아 유튜브 아이디가 고스나리 지읏 재미있음 막 이 유튜브 아이디가 있더라고 오 약간 애매해 못 깨죠 못 깨 엄지님 엄지님 못 깨 이거 신기하죠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자 관전으로 일단 가시고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구요 어 일단은 진격에 거 진격에 좀비 1판 2판 깼거든 네 좋았어 좋아요 대신 스피드가 2배 올라가잖아요 역할군을 선택해주세요 고스나리가 가장 어울리는 스포트라이트로 검색하겠습니다 고스나리한테 가장 어울리는 스포트라이트 향상 두äl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 간을 먹는거죠 카 met 된거 다 처치해 주시면 되구요 이런식으로 없애주면 됩니다. 오우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컨트롤! 그치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보라님 돌아가셨지만 보라님 목까지 고시나리가 해결하면은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고시나리를 위한 스포트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라일라일라일라! 으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 봤어? 이게 바로 고시나리 아니었으면 보셔 다들 돌아가셨죠.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산거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고시나리였기 때문에 산겁니다. 봤죠? 오오오오 그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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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오오오 봤어? 이게 고시나리! 아! 봐봐! 우즈끼 빼면은 이런 타니까 봐봐! 도... 봐봐! 고시나리 빼곤 다 돌아가시잖아! 어? 고시나리 아니면은 셔압! 죽었어요. 예. 하지만 살아납니다. 이제 살아날거에요. 살아나나? 예.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이렇게 예. 어디로 가실래요? 그렇지. 싸이키, 싸이키로 가기 낫지. 칭찬 더 어려운...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전투훈련... 전투훈련 한번밖에 안되잖아? 가자. 죽는게 이상한... 원래 고시나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기... 위기를... 아니,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예.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유튜버... 내꺼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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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지나가.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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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청자분이... 뭐야! 어디서 나온거야? 준비고... 아, 준비... 아, 준비고래. 어디서 나온거야?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포툴바이트는 나를 향해. 가구에 있고... 좋아요. 일로와. 좀비, 일로와. 이쪽은 또 오겠지. 준비를 이쪽에 오는거 준비해주고요. 가자! 텐션이 같은게 신기할 적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워! 어려운 무기도 보여줄게요. 죄송해요. 제가 어려운 무기를 킬지 몰라가지고. 네. 아! 흐흐흐흐흐. 쉬운 무기도 이렇게 자주 죽는데 어려운 무기로만 더 자주 죽겠습니다. 죽겠습니까. 어, 뭐야 왜이렇게 빨라져.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됐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야야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여보! 아, 괜찮아요. 살려주실 거예요. 네. 설마 안 살려주겠죠. 음. 안 살려주는구만. 지금이 기회야. 지금 살려줘야돼. 지금 살려줘야돼. 그렇지. 그래, 곧씨나리라는 큰 전력을 죽이면 아깝지. 잡았죠. 자, 한 마리씩 잡아줍니다. 일로와, 일로와. 됐어. 힐러 타망 직전. 힐러 타망 직전. 그럴리가. 힐러를 살려주는게 곧씨나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뭐야. 어, 잠깐만. 왜 안 짜져. 깜짝이야. 안 짜져. 아주 깜짝 놀랐네. 뭐야. 핫! 어, 야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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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야야야야야. 야, 죽는 줄 알게. 이게 바로 위기 대처 능력. 곧씨나리에 또 하나의 능력을 보여줬군요. 됐죠. 가자. 어, 야, 뭐야. 뭐야, 이거. 흘려줘요. 흘려줘요. 가자. 뿜뿜뿜뿜. 아! 와, 저게 언제 살아나, 저게. 아, 이거. 버티면 되는 거구나. 아니네. 깨야되는 거예요? 아니, 깨야되는 거야? 아, 진짜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어, 저 두 분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내가 왔을 때 다 똑같은데. 에헤헤. 에헤헤. 다 똑같은데. 예. 아, 눈으로 관세.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잠깐만. 다 들어왔는데. 저기, 리방 한 번 할게요 그냥. 리방 한 번 할게요. 어... 하이퍼모드. 다시 아포칼리스를 해가지고 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달라요. 오케이. 아아. 손이 달랐구나. 빨라빨라빨라. 빨라빨라. 좋았어. 레츠고. 오우. 여덟 명이서 할 수 있는 그 노리미트 모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 당연히 보여주죠. 에. 아, 당연히 예. 당연히 보여주죠. 에? 뭐야. 아니. 양식적으로 쉬지 않았어? 예. 자, 제가 어려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미쳤다. 이제. 나 큰일났다. 이제. 나 이제 끝났다. 가자! 가자! 서파로! 서파로 가자!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컨트롤 컨트롤. 아! 흐흐흐흫. 힐러가 아무도 없잖아! 어, 있다. 들어왔게 데리고. 가자. 이 점퍼 되게 괜히 골랐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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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겠다! 오오. 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방